앞으로 좀 더 다양한 참가리비가 식탁에 오르게 됐습니다. 동해안에서 주로 이루어지던 참가리비 양식이 남해에서도 시작됐습니다. 손현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 통영의 바다 양식장. 밧줄을 당겨 올리자 가리비가 가득 담긴 망이 올라옵니다. 동해에서만 양식되던 참가리비입니다. 찬 바다에서 잘 크는 참가리비를 남해에서 양식하는 데 성공한 겁니다. 10cm 이상 자라는 참가리비는 크기가 작은 다른 가리비종에 비해 고부가 품종으로 꼽힙니다. 수온이 높으면 폐사하는 참가리비는 여름을 나는 것이 양식 성공의 관건.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통영 비진도 부근에서 여름철 수온이 23도 이하로 유지되는 해양층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30m 이내에는 이하의 수온이 23도 이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층을 찾아서 그 지역에다가 양식을 하고자 하는 거죠. 남해는 겨울철 수온이 높고 플랑크톤이 풍부해 참가리비의 성장 속도도 빠릅니다. 동해안에서는 참가리비를 1년 반을 키워야 하지만 이곳 남해에서는 7개월만 키워도 상품으로 출하가 가능합니다. 통영시는 양식 기술이 안정화되면 연간 20만 톤, 2조 원어치 이상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